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영국 학교가 막지 못한 극단 선택.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18년 자폐증을 앓고 있던 영국 서리주의 15살 학생 프렌시스 로즈 토마스가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영국 법정에서 검시관이 학교의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졌던 태블릿 PC에 주인공이 자살로 사망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접한 뒤 프렌시스가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검시관은 프렌시스가 심각한 트라우마, 고기능 자폐증, 그리고 충동 등으로 많이 취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나눠준 태블릿 PC엔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프렌시스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자살 관련 자료에 접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뒤 프렌시스의 부모는 특히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에선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속할 때 최고 수준 필터링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접속이 발견됐을 때 교사들에게 즉시 알리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온라인 위협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모든 학교의 표준화에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태블릿 PC, 스마트 교육 이런 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장비들인데 교육부가 이걸 보급할 때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될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또다시 학교 총기 사고. 저희가 학교 내 총기 사고 많이 전해드렸는데 또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한 학교 안전요원이 총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8살 여성 마누엘라 모나 로드리게스는 15세 청소년과 몸싸움을 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던 로드리게스는 결국 지난주 수요일 사망했습니다. 이 롱비치 경찰은 학교 안전요원이 달아난 사람이나 차량 창문에 총을 쏘지 못하게 한 무력 사용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즉시 이 안전요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안전요원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고뿐 아니라 최근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들끼리 싸우다가 총을 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한 명이 경상을 입고 세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총을 쏜 남학생은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몇 시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학교 안전요원의 총격 그리고 학생들 간의 총격.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근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납치 외교주의보 납치 외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호주의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디킨 대학 안보 전문가 그렉 바텀 교수가 중국의 납치 외교를 주의하라고 경고한 건데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는 연구자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자국 기업 임원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연구자 두 명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텀 교수는 호주 국민들이 중국을 귀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들은 사이버 공격과 기후변화 또 전염병에 이어 네 번째로 중국과의 관계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텀 교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지나치게 배척해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파견된 유학생이라도 호주에서 교육받으며 바뀔 수 있다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중국을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연구자들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억류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가 해선 안된 일인 것 같습니다. 금창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금창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Christmas Grand 금창규